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바야 같은 세상에 기를 뽑아갈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부하사 생명세기 조사나와 세일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의 말씀이라 그 그 지름질 믿고서 잠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부어랑 베푸시고 다리 없는 그 눈에도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여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안개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립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인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